힘이 되는 하루 3분 영어스토리 일간소울영어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업무나 성격에 대해 평가를 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우리는 수치심, 두려움, 실패감 등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불편감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힘, 그것을 취약성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브래넷 브라운의 책과 강연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은 바로 취약성의 힘에 대한 그녀의 연구와 강연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취약성의 힘이 부족하면 끊임없이 비난받거나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고 방어하려고 하게 되죠.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우리가 끝없이 긴장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믿게 만드는데요. 그녀는 우리가 상처받거나 실패할 용기가 없다면, 즉 취약성의 힘을 갖지 못하면요. 기쁨이 찾아와도 더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가령 휴가를 가서도 어차피 돌아와서 느낄 박탈감에 대비해 계속 일걱정을 하고 즐거운 순간을 만끽하지 못한다거나 남자친구가 너무 좋은데 그것을 잃게 될까봐 불안해져서 자존심을 세우거나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런 불안이 엄습해올 때 회피하는 대신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사 연습을 하라고 하는데요. 자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번 서머리 해볼까요? 연약해지는 느낌을요. vulnerable 이런 감정을 자꾸 피하려고 하면 avoid 다음에 ing 써야 되죠? 끊임없이 미리 대비하고 통제함으로써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뭐뭐하다? keep ing you keep predicting and controlling the situations 그러다 보면 기쁨조차도 불길한 예감이 되어버리는데요. 불길한 예감을 영어로 foreboding even joy becomes foreboding 그렇다면 기쁨의 순간에 불안해하는 대신에 온전히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감사를 연습하다 보면 점점점 그걸 잘하게 된다고 합니다. practice gratitude if you try to avoid feeling vulnerable you keep predicting and controlling the situations and even joy becomes foreboding and even joy becomes foreboding to fully embrace joy you have to practice gratitude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브래넷 브라운의 연구가 와닿으시나요? 행복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요 순간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어지는 브래넷 브라운의 강의 서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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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